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사실 이 드라마 하기 전까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잘 몰랐었어요.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보통 사람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라마 촬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분은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